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3월 학평 보느라 정말 신경 많이 쓰셨죠 여러분? 많이 어렵게 나왔어요. 여러분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1등급이 4%가 안 될 예정이다 라고 발표가 났는데 그건 사실 작년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댓글들을 봤는데 좀 재밌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거면 뭐하러 절대평가하냐 상대평가하지? 그쵸? 근데 우리가 또 지나간 시험을 통해서 준비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6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뜰하고 그 다음에 좀 효율적이고 밀도 있게 우리가 2개월 남은 6평까지 2개월 남은 시간동안 잘 보내기 위해서는 3월 학평에 대해서 좀 총평이 세세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준비해 봤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시면서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리마인드 하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어디를 많이 틀렸는지 봤더니 듣기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듣기평가의 8번을 보면 다음 중 화자가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였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사실 얻어가는 문제였는데 틀린 이유가 무엇일까? 정답은 스크립트에 있었는데요.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소고를 하는 전략을 잘 쓰죠. 1번, 위치에 대해서 물어봤냐? 위치가 나왔습니다. 1층에 있다. 그 다음에 개점 시간인데 실제로는 언제 오픈했어? 지난달에 오픈했어. 이거는 오픈을 언제 했는지, 개업에 대해서 개업 날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 웬? 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2번 맞을 거야. 하고 넘겼던 거예요. 메뉴는 확실하게 비건 메뉴가 있었고 음식 가격이 돼서 금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언제 쉬는데? 라고 했을 때 어? 매주 수요일마다 쉬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정답이 2번이었단 말이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작년 수능에서도 듣기평가의 9번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였는데요. 정답이 2번이었어요. 2번에 딱 정답을 집어넣으면 1번 딱 듣고 제끼고 2번 할 때 여러분 뒤껴서 다른 거 풀잖아요. 그때 딱 이제 우리가 허를 찔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약간 영어의 흐름 자체가 물론 이 산모를 가지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1등급을 받기 좀 힘든 장치들을 곳곳에 숨겨놨어요. 듣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그 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나왔는지 개점 시간이면 정말 몇 시에 문 여는지 그걸 잘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날릴 수가 있거나 아니면 냅두고 다음 문제를 풀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소급법을 좀 쓰자. 이게 우리 듣기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웬만하면 듣기 할 때는 듣기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수험생일 때 그랬어요. 제가 수험생일 때 다른 거 풀다가 이 $50와 그 다음 $15와 $50가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강세가 15, 그 다음 밑에는 50 이렇게 쓰거든요. 계산을 해봤는데 보기 1번에도 있고 4번에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짬으로 4를 했지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찜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풀 때 여파가 엄청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뭘 하시면 되냐면 듣기 평가할 때 듣기를 푸시되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풀려고 하는 압박감을 좀 줄여주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꿀팁을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듣기는 이제 여기에서 가장 많이 틀렸고요. 정답률이 무려 32%밖에 안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2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미추론 같은 경우는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일단 저는 하미추론을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돼 전체가 밑줄이 쳐져 있으면 주제지만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을 때는 그걸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문장을 보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진다. 이거 할 때 딱 보면 인과관계예요. 이거 할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뭐 할 때이냐. 일단 빈칸할 때 달라진다. 그러면 인과관계적인 속성을 가진 단서들을 찾아보면 The power of reputation. 나에 대한 평판이 가진 힘 때문에. 그 다음에 because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죠. 언제나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그러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나의 평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바뀝니다. 나의 행동이 나중에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 안에서 살아요. 어떤 그림자? 미래라는 그림자. 이 미래가 우리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5번 보기인데 5번 보기에 이 단어가 몰라서 나는 못 풀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so예요. 씨를 뿌리다. 그리고 rip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어드리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뿌린 대로 거두다. 전형적인 인과관계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 이 단어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포기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소거를 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소거하시면 좋을까. 1번 내적 갈등. 갈등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의 기대치. 내가 뭔가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언급된 적이 없어요. 결과에 상관있기 때문에 regardless of 같은 결과에 상관없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불확실하니까 이런 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들을 소거하거나 관련 없는 정보들을 제거하게 되면 파악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요지 문제입니다. 요지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한글로 되어 있어서 보통 우리가 마지막 줄을 읽고 스킵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연결사를 좀 중시해서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의 파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역접이 없는 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접이 없고 예시가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서 예시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앞에 전문 용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Affectible Realism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타내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딱 보면 여기 나오죠. How people make decision. 아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느냐 겉을 모른다고 해도 feeling 보이시죠. 아 내 감정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겉은 우리의 장기에서 위를 나타내는데 이게 너 간이 부었구나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짱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gut feeling 하면 직관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몰라도 어쨌든 feeling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것을 갖다가 Affectible Realism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답 찾을 때 여러분들이 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결정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에 나왔던 주제는 어떤 것이었냐면 여기도 역접이 없었습니다. Re-socialize the information we think about. 계속 이런 표현이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re-socialize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굴비 엮듯이 두루룩 엮으면 첫 번째는 internalize the conversation이에요. 그래서 내면화된 대화 이런 거예요. 근데 likewise가 나왔거든요. 얘는 언제 쓰냐면 같은 원리가 다른 예시에 적용될 때 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뜻이니까 같은 원리를 딱 찾으면 리스너가 있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conversation하고 똑같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된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듣는 사람이 있다. 또는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항상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데 같은 정보도 다르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뭐 하면 아 사람이 개입되면 정보를 훨씬 더 우리는 잘 처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보는데요. 다른 사람을 우리의 생각에 데려오면 이익이 되는구나. 그래서 정보를 처리할 때 혼자서만 우리가 읽고 듣고 쓴 것보다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social interaction을 하게 되면 정보 처리가 더 수월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24번 한번 가볼게요. 자 24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사를 딱 보면 for example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반복된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모읍시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나와요. 에너지 harvesting이라고 부르고요.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harvesting과 관련된 두 단어가 보면 보기 1번과 4번인데요. 여기 pros and cons가 나오면 찬성과 반대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연결사가 for example이면 안 되죠. on the other hand 같은 경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 1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데이파까지 이제 달려왔어요. 그럼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이제 뒤에 남아있죠. 그래서 4페이지로 넘어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어법이 나왔습니다. 자 어법은 작년 수능에서는 2점으로 출제되었고 이번에는 이제 3점으로 출제되었는데 3모라서 좀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작년 수능을 많이 참고한 흔적이 많이 보여요. 1번 부사요. 자 부사는 제거해보세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굳이 없어도 되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I'm in Seoul. 이거는 여러분 없애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제거해가지고 우리가 말이 되면 부사예요. 그 다음에 대명사이시라고 하는 것은요. 작년에 우리가 제기대명사 나왔었잖아요. 수일치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영어에서 반드시 어법을 풀 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하고 병렬구조예요. 그건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앞에 보시면 사이언스라고 나오기 때문에 단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 하고 있는. 그래서 뒤에 어떤 지역을 덮고 있는. 해석만 해도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일치가 O에다가 S가 붙어가지고 단수니까 동사에도 S를 붙이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명사절은 that을 what으로 바꾸는 건데 이건 여러분 내신할 때도 되게 많이 했죠. 뒤에 명사가 빠진 문장이 오면 우리는 뭐가 된다? what절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평이했습니다. 어법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어법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가 이걸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문제풀이만 20개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어법은 3점 그냥 얻어 가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오 이거 이번에 제대로 힘줬습니다. 17% 정답률이더라고요. 논리가 어떤 것이었냐면 만족하면 소비를 안 해서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경제가 붕괴된다. 그 다음에 불만족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구매한 물건이 약속했던 대로 만족감을 줘요. 그러면 역시 어떻게 되냐. 판매 수치는 떨어진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의도된 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구매 후에 원했던 만족감을 못 느끼면 실망한다. 엄청나게 잘 여러분들 연결이 되죠. 이 떨어진다가 우리가 반대말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찾는 거였는데 여기 연결서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라이크와이즈 보이시죠? 같은 원리 다른 예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는 이거예요. 내가 말이죠. Not feel a burning desire to purchase. 살 의지가 별로 생기지 않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되냐면 침체되거나 또는 푹싹 주저앉아요. 반면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여기하고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삽니다 해서 벗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마찬가지로니까 컬렙스하고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죠. 우연을 친지 모르겠지만 역시 2번이 정답일 때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 빈칸. 빈칸은 의외로 잘 맞추셨어요 여러분. 자 빈칸은 저는 어떻게 푸냐면 빈칸부터 읽고 단서를 잡으러 가거든요. 여기 문장을 딱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건데 바이니까 수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뭘 하면 좋을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문장을 딱 보니까 우리는 앞을 못 봐요. 뭐 때문에 무식해서요. 근데 뭐가 무식하냐?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몰라서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앞을 못 봐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뭐다 광범위하지만 it is 보이세요? 그 다음에 that 보이세요? 이게 요즘 잘 나오는 강조 구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강조 구문은 항상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무지로부터 나온답니다. 뭐가요? 경이로운 우리의 어떤 생각이 성장한대요. 끝! 자 그럼 무지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무지를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올라간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 근거를 찾아서 확실하게 내가 정말 답을 했는지 오답을 해보세요. 3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One way to smooth those edges. 일단 엣지가 모서리 끝이라는 걸 몰라도 여러분들 부드럽게 하려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통 쌍둥이 문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뭐가 나오냐? 스무드하고 똑같은 게 softening. 그 다음에 killing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엣지겠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일 때 우리가 조금 더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여기까지도 똑같죠. 바로 honoring 하는 거예요. respecting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respect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이렇게 찾으면 돼요. 33번도 한번 가볼게요.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에 있어서 사람을, 어떤 휴만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경험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제공했다. 무엇을 제공했을까? 이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딱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The New Society, 새로운 사회가 작동을 합니다. 전혀 다르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from부터는 전부 다 뭐와 다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다르대요. 그리고 유럽과 다르다고 했는데 유럽은 뭐냐? 뭐 Feudal System이래요. Feudal System이 뭔지 인위치가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사람들의 어떤 위치가 거의 결정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 그래서 있잖아요. 뭘 강조하냐면 인레이트, 타고난 것을 강조한답니다. 됐죠? 그런데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니까 새로운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뚫어가는 거니까 바로 뭐냐? 굉장히 낙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혀 다른 소사이어티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3번. 이렇게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34번 한번 가볼까요? 자, 34번은 밑줄 앞에 우리가 search 보이시죠? 그러면 search는 언제 쓰냐면 그와 같은 이란 뜻이에요. 앞 문장을 보셔야 돼요. 이게 search의 바로 앞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하느냐를 잘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너무 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길기 때문에 핵심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잘 볼까요? 자, 이런 거 다 없애버릴게요. 일단 adap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benefit, 좋아요. 자, 그럼 뭐가 좋냐? engaging 하면 끌어당겨요. 누구를? 자, young adult는 10대거든요. 독자를 끌어당겨요.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끌어당기느냐? both니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then and now니까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를 가지고 끌어당길 거예요. 자, 근데 추상적이죠. 과거하고 현재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역사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뭐다, 살아온 독자의 경험. 이거를 끌어당길 거예요. 자, while this is true. 이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it is important. 그래서 뭐가 또 중요하냐면 우리 독자들한테는 for those written with young adults in mind. 어쩌고 저쩌고 오니까 그렇지만 young adult한테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끝.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search adap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식이다. 나랑 관련 없다. 라고 여겨졌을 수 있지만 이거다. 이 말입니다. otherwise는 이러지 않았었다면 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자, 여기서 있잖아요. 자, young adult 독자들에게 personal, 자신의 어떤 커넥션이 텍스트와 있다는 것을 뭐다, 알려주는 거. 이걸 조금 추상적인데 경험이랑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adaptation이 각색이라는 뜻이라서 이런 텍스트라는 글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34번은 단어 몰랐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나머지 선지에는 리더를 언급한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36번. 이제 순서 문제인데요. 이거는 일반화된 개념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역접으로 뒤집어버리고 마지막은 항상 결론을 나타내요. 저는 이거를 학생들한테 붕어빵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붕어빵 먹을 때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틀에다가 똑같은 반죽을 넣고 굽잖아요. 재진술. 뒤집잖아요. 다른 거 보여주고 그 다음 결론. 붕어빵 꺼내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뭐 선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것은 본성에 대한 지식과 사회 현실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한다. 그 다음에 C번을 보면 그는 선은 모두가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느낌이 오시죠? 사람들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B라고 갈 거라는 거. 그런데 A가 이게 선과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먼저 재진술되어야 되니까 C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C, B가 확실한데 답은 A. A는 앞에 있는 내용과 재진술이 안 되니까 뒤로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37번. 감정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여기서는 이제 좀 해석력이 필요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 예시였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거 그래서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뒤에는 아니다라고 마이너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만 의지하면 다른 걸 생각 못하니까 마이너스의 예시죠. 그럼 느낌 오시죠? B 다음에 C가 올 거라는 거. 그쵸? 그러면 감정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만족스러운 결정 어쩌고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A를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ABC는 없으니까 BCA겠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다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해석이 어떤 거였냐면 as, as와 관련된 것인데 1% 피하려고 돈 지불하는 거하고 99% 피하려고 돈 지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예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38번하고 39번은 문장 삽입이었는데요. 둘 다 똑같이 하웨어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역접이 들어가는데 되게 교묘하게 잘 낸 게 역접이지만 순식간에 팍 지나갈 수도 있는 역접이었어요. 이거는 21년도 6평 모의고사 보면 비슷하게 여러분 나오는 형태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Open to negotiation,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갈 문장을 딱 보고 결정이 안 되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보편적이다, 관습적이다, 누구나 그렇다는 얘기죠. 관습적이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행동이 나온다. 그 두 가지가 typical과 동시에 나의 경우예요. 그러면 personal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나왔는데 여긴 다 앞에는 보편적인 건데 이 뭐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다른 것도 알려줘야지 글이 의미가 있겠죠. 아, 그래서 여기 4번에 집어넣으면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39번은 인간이 오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였어요. 그래서 앞에는 인간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을 찾아줬어요. 인간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사가 이런 치료법을 받으면 이런 과정에서 낫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인간이 플러스인데 뒤에 AI가 도움을 준다는 말은 인간이 실수를 해야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아, 그래서 3번에 집어넣어야겠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를 보면 일관적으로 AI는 정확하게 위험을 판단할 수 있고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지나가고 있어요. 하우이블 같은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 나 모르겠어. 해석이 안 돼. 라고 한다면 최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 끊겼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중요한 문항들만 좀 짚어서 설명을 해봤는데 5가지로 우리가 총평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정확한 구문 해석이 필요했던 34와 37번 이건 제가 2년 전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 구문과 비교 구문, 부정어 구문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법은 포기하지 말고 3점을 획득하자. 지금 버릴 수 있는 문제는 빈순 삽에서 내가 틀리는 거 빼고는 1등급 확보하셔야 되죠. 듣기는 나온 정보를 제대로 내가 확인하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듣기를 안 틀릴 수도 있죠. 그치만 듣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뒤에 독해 풀 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음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3번 명심 그 다음에 지문의 유기적인 관계 연결사입니다. 연결사 공부를 조금 더 잘하셨으면 좋겠고 뭐 강의로 활용한다면 선생님은 오라클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소거법도 좀 써보자. 언급되지 않은 거 제거하고 관련 없는 거 좀 없애보자. 마지막에 최후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소거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6평에는 우리가 더 진화해서 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약점이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하다. 그러면 독해하실 때 보기를 일단 가리시고 지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한번 캐치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몇 문항 정도 세 문항 정도는 반드시 분석적으로 읽어주자. 그리고 자신감에서 나와요. 슬럼프라고 하는 것도 자신감을 잃게 되면 바로 오게 되는데 자신감을 위해서 하루에 꼭 세 지문 그리고 듣기평가는 시끄러운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다섯 개 정도는 꼭 들어주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6평에는 우리가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정말 쉬웠다. 이 정도면 절대평가가 할 만하지. 됐어. 영어는 이 정도 하고 유지하자. 나머지 과목에 또 집중하자. 이런 좋은 소식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또 6평이 나오게 되고 9평은 또 어떻게 될지. 하긴 또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9평은 또 어려워질 거라서 역시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묵묵하게 여러분 컨디션 관리 잘 하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충실하게 밀도 있게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추가적으로는 상담 내용이 필요하시면 선생님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갑자기 급쌀쌀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다음 학평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총평해 드리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